진중공 교수님의 정치적인 스탠스에 대해서 그럼 이제 보수인가? 아닌데 저분은 원래 진보인데 많은 진보죠. 많은 진보고 문제는 뭐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상시, 공정, 합리성 말이 사실은 인정하고 그 바탕에서 보수라고 진보를 하자 이런 얘기죠 어쨌거나 지금 진보당에는 등을 돌리신 거잖아요 진보도 잘하면 내가 계속 응원해주고 있고 예컨대 장혜영 의원이라든지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 내가 계속 트위터도 올려주고 잘하면 해주고 있고 민주당 속에서도 개혁적인 분들 있잖아요 예컨대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 선대위장 이분은 말이 통해 그다음에 조홍천 의원이라든지 이분들 말이 통해요 조금 밖에 그다음에 조금 얄밉긴 하지만 박용진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김혜영 의원 이런 사람들은 좋지 그게 내가 생각한 민주당이거든 옛날 민주당이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소수예요 그분들하고 그래서 난 민주당이 옛날 그 정도 수준이 되기를 그쪽으로 바뀌기를 바라고 그러려고 비판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힘 같은 경우도 옛날 꼴통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막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는데 아직도 내가 볼 땐 미흡하거든요 미흡하기 때문에 국힘이 합리적인 보수로 어둡나는 거 그다음에 성의당이 옛날과 같은 그런 진보성, 급진성들을 회복하는 거 지금 민주당 2중대가 돼버렸잖아요 거기서 말해서 야성을 회복하는 거 그게 내 중거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평론가가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를 정하고 평론을 하면 그거는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지하는 것 이거랑 상관없이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사실보다 더 나쁘게 말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주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수님 책에 지금 팔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책은 민주당에 맞서 혼자 벌였던 싸움의 기록이다 아직 386이었던 시절에는 그들에 맞서 싸우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나도 나이가 들어 이제 60을 말아보는 퇴물이 되었지만 아직 어리고 순수했던 386 시절에 우리가 꿈꾸었던 꿈들 그 배반당한 꿈을 나는 아직도 사랑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예전에 꾸었던 꿈은 뭐고 아직도 이들을 사랑하세요? 이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꿈을 사랑하는 그 꿈이 뭔데요? 평등한 세상 평등한 세상 민주적이고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 유토피아직 그런 게 다 갖추진 나라가 어디 있어? 아니 뭐 내가 유토피아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평등하고 우리가 우리보다 평등하고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로운 나라들이 많잖아 예를 들어서 북구의 나라들 보게 되면 여성들 평등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노동자들 권위 화끈하게 보장해주고 애들이 이렇게 싸가지 없지 않고 애들이 굉장히 친하고 뭐랄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애들이 뭐 초등학교 애가 남의 집에 가가지고 아줌마 이 집은 몇 평이에요? 이런 데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 아이가 있는데 학교에서 발표를 하는데 따님이시죠? 아이들인데 얘가 학교에서 발표를 하는데 짝을 지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그 짝을 지은 애가 항상 자기가 발표할 몫까지 먹고 들어온대요 그래서 내가 잠깐 평가에서 조금 불리한 잠깐 불리한 평가를 좀 받는다라고 투덜투덜 거리더라고요 그래서는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너 파트너를 바꿔야 됐거든요 우리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건 안 되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걔는 나 아니면 해줄 애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유전자라나요 한국인 유전자인데 다르다라는 건 사회적 환경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런 사회가 훨씬 더 좋다고 봐요 사람들이 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돌봐주고 이런 사회였지만 난 그게 사회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활 속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회주의 시작인 거죠 진중권이 꿈꾸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근데 그 자유민주주의는 이준석이 말하는 능력주의하고 좀 상통하는 이유가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인 시스템의 문제고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는 법치라든지 그다음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지만 자유주의 원칙에 의해서 아무리 다수다 하더라도 소수의 권한을 마음대로 뺏어갔으면 안 된다 이런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화에 좌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도 있고 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서구 국가들 같은 경우는 사회민주주의잖아요 거의 사회국가라고 그래요 소셜스테이트라고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다 사회주의적 요소가 결합된 형태잖아요 거기도 정치 시스템은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가 대립되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참 좋은 건 뭐냐면 우하고도 결합할 수 있고 좌하고도 결합할 수 있고 다만 좌든 우든 우리가 합의해야 될 게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그걸 저들이 지금 파괴한 거잖아요 근데 파괴하려고 했는데 파괴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법지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정치 시스템 말씀하셨으니까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는 구분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법치는 법의 지배 법에 의한 지배 다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룰 오브 로우가 법의 지배고 그건 바로 뭐냐면 법 앞에서 누구나 더 평등하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결국 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임금님도 입홍군주국 같은 경우는 헌법 아래 왕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입홍군주국이죠 그래서 그게 법의 지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법에 의한 지배라는 것은 법을 갖다 지 멋대로 만드는 거예요 지배를 위해 통치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법들은 어머 지금의 민주당의 애들이 하는 애들이 그거잖아요 그게 법에 의한 지배 그렇죠 언론중재법 이거는 헌법정신이 위배되는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언론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출마방지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만들잖아요 예컨대 5.18 왜곡 처벌법 이런 거 아니 그런 건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자기 국가보험법은 반대하더니 민족보험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법을 막 만드는 거 특히 180석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잖아요 보편성이 없는 이런 법들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 이게 이제 법에 의한 지배죠 그게 이제 권위주의 정권의 특성이고 얘네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결국 히텔러 무솔린님도 결국 법에 의한 지배였어요 그렇죠 걔네들은 그냥 아휴 뭐랄까 법에 의한 지배도 아니고 걔네들은 그냥 그냥 불법적인 지배를 했던 거고 이거는 이제 권위주의 정권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거기에 의한가 감사합니다.